아아, 우라아 이거 안 돼, 나 안 돼? 아 아니야,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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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아, 내가 살려주고 있었네, 어 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문이 안 열려 이게 원래 개돌모드 안 하면은 그, 이렇게 안 죽는데 이게 재밌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, 사실 까놓고 말해서 총 쏘는 게 재밌는 게임은 아니잖아? 콜브 뷰티 블랙옵스 3는 적어도 스킬이 재밌네 그렇게 잘 안 만들어졌어 총 게임인데 뭐야 이 목소리는 어? 다이워즈 제도 변했는데 테일러가 옳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뭔가 감염된 것 같은데 뭐야 이게 팀원들이 계속 한 명 하면서 배신을 해 스탑핌 얘네들 의리가 없네 업로드가 되면은 안되나봐 이게 스킬을 바꿔야겠다 네리 찍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어 와 이거 엄청 많은데 앞에? 다이워즈 왜 이래 얘 진실을 위해서 죽을 거라는데 자기는 어우 야 얘네 쎈데 야 엄청 많아 앞에 얘네 엄청 쎈데 야 야 한번 찍어봐 그거 이케 어 그러네 이때를 위해서 은신 아우 자 아우 자 얘네들 되게 쎄다 안죽는다 자 나에게 핵펀치가 있지 어 아니네 아니네 어 나오는게 좋을 거야 나 지금부터 유탄 쏠 거거든 저 가운데 있는 애 쟤 나중에 나오는 거 아니야 저 가운데 지금 실험체 같은 데 들어있는 애 있잖아요 아아 쟤가 포스인가 쟤가 다이워즈 갔거든 느낌상 오케이 오케이 수류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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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나 왜 누웠어? 또? 어 수류탄 열심히 던지다가 수류탄 던지고 있어서 누운 거 아닐까 어 숨어있어 숨어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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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마 내가 살려주면 되니까 야야야 그래서 형이랑 같이 하는거야 형은 내 돌새니까 오케이 어 이거 이번에 탈에 그거 뭐지 바주카포 레벨 좀 오르겠다 서브에 바주카포가 있어? 아까 그거 들고 다리던데 이거 이거 권총 권총 말고 바주카잖아 어 유탄발사기 있었는데 바주카는 없는데 난 아 그건 레벨이 높아야되나 보다 계속 나와 아니 유탄발사가 바주카겠지 아니야 형아 아까 나랑 들고다니는게 다르던데 뭐 어 진짜? 어 어 나 여기 총알치고는게 되었지 어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어 그거 뭐야 됐다 아 여기 있네 뭐야 이거 죽고싶어? 여기 뭐 하는거 있는거 같은데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 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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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하는거야 어 어 그러네 아 야 이거 바주카다 아 크리네 아 나이스 잠깐만 소리가 불안하다 자 지금 목표가 바뀐거 아냐 어 왔다 왔다 우와 어떻게 올라갔어 쥐가 혼자 올라가는데 아 그 저기 뭐야 아 그거 뜯어버리나보다 어 아 내가 미션을 진행하는거 오오 오 뭐야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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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디어디 중앙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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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움직여 아까 니가 나온다 했단 애 있잖아 아 오케이 어 일단 애들 병력 계속 나온다 이거 또 스킬 안쪽에 망하졌네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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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못 봤어 야 나 뒤에서 2탄소 온다 오케이 얘네 무슨 럭비 선수처럼 뛰어온다 오오 나온다 나온다 야 소리 이상해 소리 이상해 쟤가 점점 내려오는거 같아 느낌상 저 위에 뭐 부수는거 있다 미션있어 미션 그래그래 서버 서버 부수어 어 내가 부셨어 내가 부셨어 아 그러네 오케오케오케 아 얘네들은 무한정으로 나오고 저걸 부숴야되나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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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가야되나보다 스토리를 영화에서 잘 모르겠다고? 그래도 뭐 대충 느낌하나? 이정도면 알겠는데 나는 앞으로 조금 이제 더 가다보면은 확실히 알게될걸? 이거 뭐 가는거 떠있는데 왕으로 중앙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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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이 나 저거 오케이 이거 내가 한번 가서 알아보 어 오케 나 올라갈게 오케 오케 자 여기다 설치해 죽어 폭탄 터트려버려 이거 하나씩 하려면은 앞으로 뭐야 몇개가 남은거야 이게 33%로 낮아졌다는데 코어가 아 그리고 지금 디펜 아래 저 위에를 어 디펜 아래 이번엔 디펜이네 또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어 여기 뛰어오는 것들 제일 짜증나 뛰어오는 것들 왠지 터미네이터 영화 마지막 장면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아? 진짜 터미네이터 모든 시리즈 뭔가 제네시스라는 코어를 파괴하면서 터미네이터를 미친듯이 뛰어나오는데 우리가 총을 쏘면서 그리고 결국 그 코어를 파워를 낮추게 하고 우리가 뭔가 여기서 해킹을 하면서 그 코어를 없애는거지 어 뭔가 분위기가 딱 그러잖아 지금 느낌이 뭐지 레알 크러스 아래 이거 야야 꺼지세야 어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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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터트리고 나갔다 저것만 터트리면 돼 저게 제네시스의 심장인가? 내가 갈게 어 잠깐만 존 코너가 간다아 어 어 아 저거 바주카폼 써면 돼 내가 됐어 아 아 아 나 누웠어 어 항상 누워면 어떡해 어 이러면서 극적으로 아놀드가 구하러 오는거지 그치 마지막에 존 코너를 형 나 지금 버리는거야? 그러고 보니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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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나 지금 나 버리는 버리는 거 아니야 지금 여우아 여우아 지금 거의 완성했는데 어 어 구해줬구나 옆에서 어 어 어 장전중인데 누가 등을 긴까 어 너무 많아 진짜 저거 하나 더 해야 돼 나 갔다올게 이건 진짜 계속 나오니까 갈 수 밖에 없어 이거는 갈게 어 개빡쳐 이거 진짜 계속 돌고만 있어 그냥 왜 근데 애들 나한테만 와 그런 생각이냐면 내가 지금 미션하고 있어가지고 위에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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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릭스 헤드릭스 어 헤드릭스 맞다라는데 큰 숲을 보지 못했다라는거 아냐 지가 나무만 보고 그치 뇌가 뇌를 스캔하네 그래서 뭐야 왜이래 왜이래 뭘 봐냐 그 사이에 봤어 뭘 봐냐 그 사이에 봤어 헤드릭스 결국 얘도 그 테일러 테일러 안 되는거 아냐 아 이건 진짜 해석해야 되는 각인데 그 사이에 그녀는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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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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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소생급이 바이오 하자드급이네 달려나갑시다 저기서 쓰고 달림을 파내요 진짜? 내가 죽였어 아 나이스 에잇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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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하하하 핸드릭스는 몇몇에 어 중국어 의심스러워 그냥 가르치면 돼 아니 잠깐만 어 야 나 땀 땀 땀 땀 아멘 아멘 아 나 여기 들어가자마자 쌍 뺨 따고 먹고 쓰러졌어 바로 야야 뭐하네 이것들 어 물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바다 바다로 갈 것 같다고 해파리야들 쭉쭉 빨리로 간다 오 뒤에 나무라 뒤에 으아 으아 안돼 아 기술 못 썼어 아 어 뭐하세요 두 명인간 쓰고 살려줄게 야야 어 이게 알아서 살아남아 또 써야지 또 살려줘 어 오케이 야 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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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야야야야야야 난 또 죽었어 뭐? 난 또 죽었어 정신이 에이 없는거야 ㅋㅋㅋㅋㅋ 어 더이상 안가져 나는 껴가지고 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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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멈췄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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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줘 어 아 다 다 됐어 나가 이제 나가 아 죽을 뻔했어 와 뭐야 지금 우리 이미 바다 아니야 아니야 물 들어온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냥 바다가 아니라고 지금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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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문아 위로 올라와 야야 어디지 여기서 여긴가? 여기 왔는데 그리 아니야 지금 바다가 아니냐 뭐야 poke 야 아 산소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지? 빨린다 빨린다 개빨렸다 얼굴에서 피 난다 진짜 완전 쑥 빨리는데 이제 바다로 나가진다 이거 바꾸로 나가지겠다 오 나왔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계속 위로 가라네 오 뭐야 위에 위에 폭탄 그냥 상승해 그냥 머리 위에 동그란 거 다 폭탄이야 동그란 거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터지면 터지면 터지네 아 잠깐만 뭐야 왜 폭탄이 왜 날 따라와? 어 이거 따라 어 나 살았어 내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게이드가 게이드야 여러분들은 절대 스토리를 지체될 거라는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호흡의 힘 이것이 호흡의 힘이니까요 맞아 나왔네 디아즈가 모든 CIA의 자체로 인해 이것은 중간 끝난 거 같고 테일러 잡으러 가는 거 같다 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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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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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가포르 이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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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음 끝난건가? 멀었지 이번 챕터 말이에요 이제 한 반 틈 했나 챕터? 반 정도 한거 같애 자 다음 파트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 조마 문 꼭 누르시고 유튜브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하기 구독하기 꼭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가 생명입니다 쇼크차지 피티컬 블루크루프 여보세요 뭐라고요? 아니 뭐 이상한 아이템 같은 거 나온 것 같아서 발음 좀 유심히 해주세요 좀 하하하하 이 정도면 유심히 한 것 같애 우리 부대가 바뀌었네 장소가 다르네 어 렉 왜이래 쇼크 먹을 뻔했잖아 형 하하하하 어 어 이거 개 맘에 들어 난 너무 맘에 드는 거 하나 나왔어 얼굴이 저기 없는 거 헬멧 이모탈 헬멧 나왔어 이모탈 나 이모탈 내게 나 이제부터 노란색 헬멧 난 뭐야 어 나 똑같은 거 있네 이모탈 목장 나왔네 난 이게 좋아 노란색 헬멧 아냐 노란색 헬멧이 어울리는거죠 치존해 드릴게요 여기 좀 나무 때 렉이 있다 어 스킬 뭐 나온거 없나 아 아 나 이제 총 레벨 저거 개 레벨 10 됐다 아 나도 한 개 남았네 스킬 포인트가 어 나도 맥스다 아 근데 총 레벨이 아니라 또 이거 마지막 한 칸 여는 거는 자기 레벨이래 자기 레벨이 10이 돼야 되네 저 그리고 아까 우리 들고 들고 다녔던 무기 똑같았던거 맞았던거 같애 그치 어 유탄발사기 유탄발사기는 딱히 업그레이드하는게 없어요 로켓 런처 남은거는 스킬이나 찍어야겠네 어 렉 풀렸다 오케이 아 나 스킬 풀 다 쐈다 또 어 나 스코프 이거 괜찮더라 어떤거? 제일 마지막일거야 스코프? 어 내가 아까 썼던거 아냐? 아니야 니가 썼던거 완전 그 대포 카메라 같은거고 아 그러네 오와 이거 이거 좋다 아 근데 사거리 줄어드네 근데 데미지 올려주네 사거리가 줄어들어봤자 어차피 우리가 점사하면 다 맞아 하하하 아 그렇긴해 나도 이거 한번 써야겠다 데미지 똑같네요 그리고 이거 나온게 뭐지? 그냥 올데미지 가버려 그냥 올데미지 가버려 올데미지 그냥 발사 속도 그냥 미치게 가버려? 오오 폭탄도 살 수 있네 아 이거 살걸 쇼크 차지 쇼크 차지 장바닥 찍는건가 본데 아냐아냐 이게 지금 밸런스 맞고 안녕하세요 흠흠흠 가자 다 몰통 쏘러 가자 야야 기술 뭐 올렸어? 나 기술? 아 안올려 아 그거 그거 뭐지? 카오스? 어 카오스 쪽에